네, 골프 스윙에서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백스윙 때 오른팔은 몸 안으로 모여져 있어야 하는지, 밖으로 벌어져도 괜찮은지. 오늘 저는 백스윙에서 오른팔이 몸 안쪽으로 모여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임팩트 자세로 돌아오기가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인데요. 올바른 임팩트 자세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동작이 거의 모든 선수들이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동작이에요. 이 임팩트 자세를 우리가 오른팔만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오른팔은 구부러진 상태로 몸 안쪽으로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오른팔은 몸 안쪽으로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모여 있는 오른팔을 백스윙을 올라갈 때부터 만들어놓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임팩트 자세로 더 수월하게 돌아오기가 한결 쉬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백스윙 때는 오른팔꿈치를 몸 안쪽으로 모아줘야 한다라는 게 오늘 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렇게 올바른 임팩트로 돌아오는 게 쉬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허대장님 혹시 또 다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레슨 할 때 오른팔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회전하는 데 있어서 오른팔이 가지고 있는 역할. 언젠가는 결국에는 넣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뻗고 있다가 다시 굽히고 하면 스윙에도 흐트러지고 일관성이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강덕필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오른팔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팔이 몸 안쪽으로 약간 모여있게 된다면 우리가 18홀 라운드 하면서 4시간 반 동안 조금 더 일관된 일정한 스윙을 만들기가 유리하다는 게 또 하나의 큰 장점이에요. 팔의 동작이 골프 스윙, 임팩트 동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몸의 회전만으로 만들어내는 스윙을 반복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샷으로도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오른팔꿈치가 모여있을 때의 스윙의 모양은 그저 몸의 회전만으로 간결하게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으로 공을 치는 모양이 나올 거고요. 반대로 팔의 모양이 조금 많이 변화한다. 백스윙 시에 변화한다고 했을 때는 스윙의 모양 자체가 약간 이렇게 팔에 사용이 많은 스윙 그래서 라운드 내내 조금 일정한 스윙을 만들기가 불리하다라는 뜻이 되어있는 결기도 해요. 오른팔을 모아놓는다고 하면 일정한 스윙을 만들어내기가 유리하고 일정한 스윙이라는 건 방향성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양팔로 이제 방향성을 잡아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럼 거리는 뭐로 내? 방향성은 잡았어. 파워는 어디서 낼까? 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비거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파워 소스는 우리의 팔이 아니라 하체입니다. 그럼 우리 하체의 회전으로 하체의 사용으로 파워를 끌어내고 그 위에서 내 양팔의 모양이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효율적인 골프 스윙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라이브의 박진희 프로?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거 맞나요? 그렇다고 하죠. 강덕경 프로가 지금 너무 오른말을 하니까 배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상대편이 아예 전혀 거기에 대해서 번복을 못하고 그냥 인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하체로 파워를 끌어내고 이 팔로는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미스샷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전환이 될 때 상체 혹은 이 팔의 사용이 과할 때 이때 대부분의 미스샷, 스윙의 오류들이 나오게 돼요. 그 중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자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될 때 내 오른팔이 벌어지거나 상체가 하체보다 미리 쓰이게 되면 샷의 교과로는 이렇게 당겨치는 미스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오른팔꿈치를 많이 쓰이지 않고 몸 안에 모여놓은 상태로 그냥 몸 옆에 붙여놓고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훨씬 더 팔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상하게 치시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세게 치고 안 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미스샷을 좀 극대화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당겨치는 샷을 좀 과하게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이런 미스샷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 팔의 모양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고 이때 오른팔꿈치는 몸 안쪽으로 모여있게 된다면 내 양손을 몸 앞에 유지시키는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양손이 몸 앞에 있을 때 가장 일관성이 좋아지고 이때 하체의 사용으로만 비거리를 끌어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비거리와 점수를 동시에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핵심을 정리하자면 팔꿈치를 좀 안쪽으로 모아줌으로써 불필요한 상체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불필요한 상체의 개입, 팔 동작의 변화를 최소화하자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죠. 그런데 이 백스윙을 할 때 있어서 올라가는 동안 우리가 혹시 좀 과하게 모으게 인위적으로 오른팔꿈치를 모으게 되면 자칫 내 상체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들리게 되는 미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는 도중에 인위적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드레스 때 그 자세를 미리 준비해주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어드레스 때 오른팔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그저 구부리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쪽으로 살짝 조여넣는 동작이죠. 이렇게 하면 어드레스 때는 약간 오른팔이 불편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양, 불편한 모양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만 우리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백스윙과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프로가 지금 레슨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레슨 잘한다는 걸 느끼니 저랑 똑같이 레슨을 해요. 제가 딱 저런 방식으로 레슨을 하는데 이제 아마추어 골프분들께 팁을 제가 하나 더 드린다 그러면 이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 요즘 왜 동영상들 많이 찍지 않습니까? 정면도 찍고 측면도 찍는데 측면에서 이렇게 찍을 때 보면 오른쪽 팔이 낮아져서 잘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왼쪽 팔의 윗부분이 본인의 동영상을 찍은 데서 보이게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오른팔 아래쪽으로 밑에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른팔이 본인이 낮아져 있지 않고 회전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한다고 느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허석호 프로님의 레슨 이론과 제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견제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백스윙 때 이 오른팔이 모여져 있는 게 좋긴 하나 가끔 신체적인 조건, 우리가 근육이 두껍다든지 상체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서 모으기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최대한 내가 오른팔을 모을 수 있을 때까지 모아보고 이 정도의 스윙 크기에서 하체의 사용을 먼저 익힌 후에 그 뒤에 정말 나는 벌리면서까지 백스윙을 좀 크게 만들고 싶다 하면 그때 활용을 해보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오른팔이 모여져 있는 상태로 백스윙을 익히고 하체의 사용을 이용한 임팩트 동작을 익혀내고 난 그래도 정 오른팔이 벌어져야겠다 라는 분들은 이 하체의 사용을 먼저 익힌 후에 한번 활용을 하는 방법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을 정리하자면 백스윙 시 오른팔꿈치는 내 몸 안쪽으로 조여 있어야 올바른 임팩트 동작 올바른 임팩트라는 건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한 몸 안쪽으로 모여져 있게 된다면 18호 라운드 동안 훨씬 더 일관된 스윙으로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까지가 오늘 제 레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